리빙엘 사역장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여성들의 사역입니다. 우물가의 여인들을 위한 사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사역은 누구든지 진리에 목마른 여인들 중 싱글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고 있는 모든 싱글 여인들의 필요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압하여 강하고 아름답게 일어서려 합니다. 같이 동참하셔서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히 너희들을 지키리니 단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